안녕하세요 뉴욕 김진호입니다 유튜브 댓글로 들어온 질문 중에 좋은 질문이 있어서 설명을 좀 드리려고 그래요 탈모약을 먹는 중에 이마축소술 해도 괜찮은가요? 라고 질문 주셨어요 탈모약을 드신다는 거는 이제 유연성 탈모가 있는 분 같아요 이마축소술은 이제 피부를 절제하고 이제 탈모가 진행된 영역의 피부를 제거하고 꼼에서 탈모가 진행되지 않은 부분을 당겨 내리는 수술이죠 헤어라인 선을 따라서 흉터선이 좀 남아요 이렇게 머리카락 선에 이렇게 가려져서 눈에 잘 안 띄게 만들거든요 근데 나이가 들면서 이제 아무래도 조금씩 탈모가 진행될 수도 있겠죠 이마성이 조금씩 밀릴 수가 있단 말이죠 근데 이마성이 밀리면 흉터가 이제 도드라지게 볼 수가 있어요 머리카락이 있을 땐 잘 안 보이다가 그래서 탈모가 없이 이마가 그냥 넓은 분들 여성이나 남성에서 탈모가 없는 분들을 한번 고려해 볼 수 있겠지만 남성형 유전성 탈모가 있는 분에서는 사실 이마축소술을 잘 권하지 않습니다 모발 이식을 하시는 것이 더 좋은 선택 같아요 흉터가 일단은 눈에 띄지 않게 되고요 물론 모발 이식도 진행이 되면 추가 수술이 필요할 수 있지만 앞부분에 흉터선이 드러나게 되지는 않으니까요 굳이 권한다면 저는 모발 이식을 더 먼저 추천드리고 싶네요 네 감사합니다 질문 있으시면 저희 네이버 뉴헤어 카페 질문 게시판에 글 남겨주시면 제가 빠르게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